빠 x5 울트라레어 오너 입장하십니다 지난번 샤이니스타 때 천만다행으로 울트라레어 처음으로 획득을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요 흐름 계속 이어가보자구요 뿡! 이브 휴즈 아! 이 녀석을 다시 깔때가 왔어요 아 저번에 특일이 나와줘가지고 크으 너무 기뻤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해요 우리 코요미 림피아가 안 나왔잖아요 림피아 특일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데 저번 샤이니스타 때 느낌 괜찮았으니까 한번 도전! 이 녀석 특일 카드가 종류가 많아서 그런 건지 특일의 종류가 무려 10종류가 넘어가거든요 그나마 특일 확률이 높아서 혜자팩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 다른 특일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야야 형이 기다린다? 야 특일아 있니? 림피아가 여기 있습니다 좀 빨리 뽑아주세요 오... 이브이 히어로즈의 피카츄는 참 커요 얘는 소장같이 꽤 있는 것 같고 붐볼! 아 블랙키! 일단 시작부터 트리플레어? 요번 팩 느낌이 좋다 어째? 그리고 이게 갓팩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극악의 확률로 한 팩에 초시기 카드들 싹 다 모여있는 그런 팩도 있다고 하는데 아 고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야 뭐야 또 나와? 오늘 뭐 블랙키 파티인가? 설마 그러면 여기에 레키 특일이 있니? 제가 알기로 블랙키 그 EV 시리즈 중에서 거의 한 2위급의 인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포켓몬 카드 깔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제가 포켓몬에 진심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예... 오케이 백손모카 나왔고 아니 이게 뭐다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그 명탐정 피카츄 아세요? 어... 뭐 영화 자체는 모르겠고 피카츄가 살아 움직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오 근데 나 이거 잘 까는데 저... 한 번에 쑥쑥 까네? 아닌가? 그 EV가 좀 잘 까지는... 오어엉 샤미드 더블... 레어 이게 지금 제가 EV요... 도감 있어요 이게 지금 빈 공간이 좀 많거든요 에...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일반 카드도 꽤 모아야 돼요 예... 중복 카드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트리플 레어 두개 나왔고 더블 레어 하나 나왔죠 이러면은 SR 이상만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글레이시아 있잖아요 제가 댓글로 봤는데 얘가 얼음 타입이래요 물 타입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물 타입이라고 얘기했다가 많이들 좀 글레이시아 물 타입 아니고 얼음이거든 잘못이라 죄송합니다 라떼는 글레이시아가 없었어요 나는 얻는다 림피아 오! 아 잠깐만 안 돼! 너가 지금 나오면 아아아아아아아 F2 SR이 나왔어 하하하하 안 돼! 하하하하 리팩은 망한 거 아니에요? 이게 SR 나오면은 나머지는 기대할 게 없잖아 한참 남았는데 극악의 확률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거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한 번에 팍 가서 인간 승리 할 수도 있어 혹시 몰라 여기 안에 우리 림피아가 간절히 나에게 구조 요청을 구하고 있을지 유디오빠 저 좀 구해주세요 빨리요 뭐지? 기다려 킹빠가 간다 갑니다 출발 310 엔테이 레어카드들 어서오고 에서르 어 뒤에 저 반짝이는 건 누군가요? 아 아 또미들 오 라이츄? 라이츄 어서오고 혹시나 기대해보지만 역시나인가요? 하나만 더 부스터 작은 확률을 기대해본다 어림없는 소리 이게 팩 잘 까다가 SR 뭐 좋은 거 안 나와버리면 거기서부터 이게 김이 팍 새 버린다니까 아유 진짜 좋담 알았어 설마 AV 나왔을 때 SR 아니길 바랬는데 SR 그냥 나올 거면 꼭 특일로 나와주라 내가 진짜 특일이면 중복도 환영할게 아 참 저번 샤미드의 흐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세상은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박스 믿는다 자 여기서 한번 들어볼게요 피아야 어딨니 저 좀 빨리 좀 구해주세요 특일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출발한다 특일 열차 뽀뽀잉 아니 특일이 열 종류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안나오면 좀 그렇지 않아 자 첫 번째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는 차라리 제물도 싹 받치고 제일 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흐름도 완벽하고 꺼져 어어? 이분이 진짜 좀 제물 세게 받치는데 이쯤이면은 더블 레어라도 하나 나올 법한데 아직까지 안 나온다고? 이게 도대체 뭔고 어 앞에서 이 제물들이 야무지게 받쳐지고 있어요 로토무 반짝이 오우 님피아 브이맥스 잠깐만 피아야 너 벌써 나오면 안된 설마 너가 구해달라고 한거니? 네 저 맞는데요 뭐 무슨 문제라도 이제 다른 님피아 없음 쓰고 안 믿어 또 이렇게 마지막에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오 반짝이다 누구야 너 누구니? 설마 우리 피아 로토무 반짝이 뭐지 뭐지? 모른송이다 님피아당 나에게 오라 님피아 님피아 오 오 야 레전드 클레이시아 트리터다 아유 샤야 왜 이렇게 조용히 있었어 너 왔으면 왔다고 살짝 응? 귀성 말이라도 해주지 짜잔 아니 요거요 우리 미드미드 샤미드가 데리고 와줬나 보네요 색깔도 비슷한게 요정나면 오늘 목표 달성이야 이게 한 상자로는 원래 특일보기 겁나 힘든데 제가 지금 내 상자 까서 특일이 두개 나왔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 나머지 친구들이 오열을 하는 상황이 오네요 자 자리 좀 비켜주겠니? 미드랑 글레이시아가 가야돼 일단 두 번째 박스에서 우리 시야가 굉장히 금방 등장을 했어요 근데 또 중요한게 꼭 특일만 나와야 되는게 아니라 제가 요 이브이도가 완성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님피아랑 브이맥스 예 님피아는 브이맥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블랙히도 많이 나왔고 아 주피 썬더랑 리피아가 지금 브이맥스가 없네 지금 샤미드도 정작 브이맥스가 없어요 울고있을 나머지 브이맥스도 찾아보자 뭐지? 이게 팩 종류가 겁나 많아서 모든 카드를 도감 만드는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이브이만큼은 제가 첫 도감 작업이라 그런지 얘네들은 완성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원래 더블 레어 트리플 레어 이런 애들 불러 안기뻤는데 이브이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나온다 누구야 아니 피아야 아까보다 간절히 찾던게 너희들이었어? 브이맥이랑 아 리피아 브이다 까비 브이는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브이맥스 두개 나와가지고 브이맥스 트리플 레어 안 나올거 같은데요 제발 사랑해요 안녕 중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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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중복 두 박스 까서 사시당 건진게 이 두 밖에 없네요 아 저감완성 쉽지가 않네요 그러다 오늘 특이 하나 또 나와줬으니 요정도면 대성공? 저감완성 Ru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